지난주에 이길 때 저희가 힘들게 이겨서 이번주도 걱정 많이 하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2대0으로 이기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저번주 승리할 때는 실수가 많이 나와서 좀 위험한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는 실수도 안나오고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경기장 와서까지도 뱀픽을 고민할 정도로 되게 뱀 하나하나 픽 하나하나에 되게 좀 고민들이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좀 예상 범주내로 좀 나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좀 잘 들어맞으면서 좋은 구도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바이탈리아 조합을 생각하면서 뽑을 때도 이미 저희가 초반 피해체설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뽑았기 때문에 초반에 힘들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조합을 했을 때 저희 선수들이 확실히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게임을 이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저희나 좀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 경기에 비해서 오늘 경기는 좀 도란 선수가 게임하기에 조금은 그래도 더 편했던 것 같고 지난 경기에서는 뱀픽적으로도 좀 도란 선수가 조금 더 못해 보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뱀픽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은 최대한 바이탈리아를 예로 들면 그런 조합을 뽑으면서 탑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는 픽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이제 좀 벌어주는 탑이 벌어주는 자원들 때문에 저희가 또 더 편하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사실 근데 저희는 도란 선수를 언제든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픽들을 쥐어주면서 상황에 따라 현준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저희는 그냥 계속 믿고 어떤 픽이든 좀 쥐어주려고 하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무난하게 할 거 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냥 커버 가줄 때 가고 시합 먹어줄 때 먹어주고 교전 볼 때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. 플레이 일단 저희가 스프링에서 1대1로 반반 나왔던 팀이라서 2대0으로 이긴 건 당연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직 2라운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섣부른 예측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주어진 경기들 다 보면서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선수들 소통적인 부분이 일단 워낙 썸머 시즌 들어오고 좀 진행이 되면서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스프링에 비해서 저희가 초반 설계 단계나 이제 주무반 좀 운영해서 역전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팀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만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한다면 정말 더 단단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수치를 좀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지난 광동전에서 2세트 초반 힘들게 갔듯이 최대한 변수를 없애면서 어떤 뱀픽이 나올지 확실히 예측이 안 가는 팀이니까 좀 그런 변수들을 최대한 잘 대처하는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일단 광동이라는 팀이 커즈 선수 중심으로 운영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 잘 막고 파타운 라인전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털어막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2라운드 경기들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성적 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